안녕하세요. 코인티티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슈퍼카, 명품가방, 해외여행처럼 사치스러운 삶이죠. 반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루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고, 특히 요즘엔 엔잡세대라 불릴 만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도 몇십 번이나 연락을 하는 상사, 야근이 되어버린 회식자리, 출퇴근 시간 서있기도 힘든 지옥철이 어쩌면 일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죠.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우리인데, 대체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부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 재벌가 출신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들만 알고 있던 돈 버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잠시만요, 넘기지 말아보세요. 이 안에 또 숨겨진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선 선물 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란, 장례 일전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라고 지식백과에 써 있는데요.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보다 미래에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매수,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롱 포지션, 매도를 쇼 포지션이라 칭합니다. 선물 거래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선물 거래는 가격이 내려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반향 거래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선물 거래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주변인들이 말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왜 부정적인 걸까요? 선물 거래에는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해는 거래소의 손해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소는 손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강제, 청산, 시켜버립니다. 강제, 청산이 진행되면 투자금 전액을 손실볼 수 있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이라 불리기도 하죠. 또한 선물 거래는 실시간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시황을 살피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 어렵고, 존버가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청산 물량을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하나 2천억가량의 청산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듯 직장인, 학생처럼 폰을 수시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수익을 보기 어려운 시장이기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희는 평생 회사에 몸 바치며 개미처럼 일만 해야 할까요? 복권 당첨을 노리는 게 답인 걸까요? 아니겠죠. 드디어 말씀드리는 유명인들의 돈 버는 법,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틀의 이트입니다. 요즘 AI 폰 미친 건 다들 아시죠? 채찌PT를 한 번씩은 써보셨잖아요. 이 똑똑한 AI가 알아서 지표나 시황 등을 분석해서 포지션에 진입해주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일하면서 잠자면서 돈을 벌어드릴 수 있습니다. AI가 제 돈을 다 청산시키면 어떡하죠? 책임을 물 수도 없고 염려 마세요. AI가 알아서 계산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익절, 손절까지 진행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능이 무료라는 거예요. 채찌PT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무료인데 정말 체험삼아 만 원, 이만 원 넣어보고 수익 보면 개이득인 거고 이러면 치킨 한 마리 먹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물론 무료라는 키워드가 왠지 모를 거부감과 의심을 안겨준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털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실 거고요. 하지만 비트레이트는 합법적인 해외 거래소 비트갯과 파트너를 맺은 관계로 그런 걱정은 덜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비트갯만 검색하셔도 거래량 3개 5위 이내에 드는 글로벌 거래 서비스라는 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채찌PT를 사용할 때 AI 주제에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 채찌PT 쓴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시면 어느새 하루 수익이 월급을 따라잡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제 거래 내역인데요. 자동으로 진입하고 실현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 수익이 700달러 하나로 약 95만원 가량을 3시간 만에 벌었습니다. 이때 전 자고 있었고요. 비트레이트를 사용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청산 경험은 아예 없고 실현률 98%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비트레이트를 무료로 사용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 클릭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문의 링크로 가입 완료 한마디만 보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걸 혼자 벌면 되지 왜 알려주냐고요? 올려드린 링크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초대 수익을 받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과 윙링 관계가 되고 싶어 알려드리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나만 몰랐던 돈 버는 방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